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북한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북한이 남탓이라고 했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가 코로나의 최초 발생지역이라고 이야기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현지 주민과 군인이 4월 초에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에 대한 감시, 신고, 수거를 강조했는데요. 북한 측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살포하는 대북 전단이 코로나 발병 원인이라고 지목을 한 것으로써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돌린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 정부라든가 대북 단체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전단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4월 초에는 풍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전단은 날린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강원도 금강군에 전단이 떨어지려면 철원에서 날려야 하지만 거기는 간 적도 없으며 통일부 역시도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 바이너스 유익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물체의 표면에 잔존에 있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물자나 우편문 등을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사례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누가 봐도 개소리이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고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만큼은 공통적인 의견이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현재 북한의 분위기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민심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북한식에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 책임을 내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한국에다가 화살을 돌리려는 게 북한으로서는 여러모로 용이한 측면이 있고 향후에 북한과 중국과의 교육에 차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을 코로나 위의 경로로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남측 접경지역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피겨 공무원 사건의 되치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 결론이 뒤집히고 국제사회까지도 북한은 정보 공개라든가 가해자 처벌이라든가 유족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북한에서는 여론 대치기에 나선 것이며 실제로 북한은 2020년 초부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려왔었고 북한은 같은 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도 방역 차원에서 정체 불명의 침입자를 사살하고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남한발 물품을 통한 코로나 확산설 전파에 스스로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전파 책임 전가는 강경파로 꼽히는 이성권이 당 통일 전선 부장으로 임명이 된 뒤에 북한에서 꺼내든 사실상 첫 번째 대남 카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재 북한은 이와 같은 주장을 과학적인 역학조사 결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를 빌미로 언제든지 대남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명분 쌓기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지난해 3월 달에 김여정을 통해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가 금광산 국제관광국 폐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권 때와는 완전히 지금 180도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간격 노선을 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북한에서 이번에 대북 전단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남 간격 정책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은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문제를 삼은 뒤에는 실제 행동이 뒤따랐고 지난 2014년 10월 달에는 남조선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한 뒤에 날아오는 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쐈으며 2020년 5월 달에는 대북 전단은 쓰레기들의 무분별한 망동이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예고하더니 같은 해 6월 달에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남투모 현재 북한은 코로나 방역 실패를 남한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명분으로 앞으로 더욱더 대남 도발이라든가 강경한 대남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